조금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아. 아니면 지하가 갑자기 다리를 올려서 너한테 시선이 잘 되는 거야. 그럼 다음에 이불을 내가 이렇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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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니면 쌤한테 이불을 덮니까. 왠 말이야. 왠펀쳐. 여기 서 있으니까 언니들이 여기 서고 이렇게 하고 선생님 덮고 여기다가 숨길게. 여기다가. 몇 개. 좋아. 빨리 와. 빨리 와. 선생님. 뭐 하는 겁니까? 야. 갑자기. 선생님. 무슨 일이에요. 꿈을 꾸고 있었는데. 자고 있는데 왜 자꾸 들어오시는 거죠? 빨리 잡니다. 안 돼 끼고 잡니다. 잘 자는구나. 삐상 Exceptional.